당산봉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제주시에 대한 토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산봉 공사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제기된 당산봉입니다. 1만 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천 제곱미터의 경사면을 깎아내 붕괴 위험을 줄이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공사부지 아래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가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 때 가건물부터 철거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장비가 진입할 별도의 도로를 내야 해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야를 판 개인에게 많은 부분, 이익을 주기 위한 공법을 선택했다는 것밖에 의혹이 되고요. 앞으로 진입하는 것하고 뒤로 넘어와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 의혹과 토지 보상가 적정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1만 4천여 제곱미터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4천제곱미터만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최고 32배까지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위험평가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이 행정에서 이걸 의문점을 가지고 이거 정말 제대로 잘했느냐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감정평가 한 거를 믿어야지 저희들이 이게 당산봉 정비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당산봉 토지 보상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도감사위의 당산봉 정비공사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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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